35번 질문 보겠습니다. 글의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35번 유형의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소재가 여기 나와 있는 Art Education이라고 하는 예술교육이 소재가 됩니다. 이것이 키워드가 되겠고, 예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사회에 따라서 계급, 성별, 사회적 위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A central issue in Art Education 하면 예술교육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문제는 As in General Education, 일반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s Accessed as Instruction 하면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인 것이다.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오겠죠? In very early times, 초기 시대에는 The Art, 예술은 Either A or B가 어디에 나와야 되겠죠? 예술은 Were Learned, 학습되었다라. 무엇을 통해서? 그룹의식을 통해서, Ritual. 이 의식은 There are Integral Part of the Worship 하면 예배죠.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인 집단, 의식 행위를 통해서 학습되었고 또 그 다음에 What taught, 가르쳐졌다라. 배워진 거니까 누구에게 가르쳐졌냐면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교육이 이루어졌다라. What taught, 무엇을 통해서? Adverse 하면 힘든 그러한 도제살이 생활을 통해서 While some society, 일부 사회에서는 Regard, A or B죠? A를 비록 간주하다. 예술에 대한 지식을 Privilege of Sociality, 사회 엘리트층의 특권으로서 간주했던 반면에 여기까지 Why, 몸 많은 반면에 Some society니까 또 다른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The visual art, 시각 예술은 Subject, 주제이다. 어떤 주제냐면 Fit, 허맨, 형용사, 적합한 일을 꾸며주겠죠? 여기는 Which world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예라든가 장인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딱 들어맞는 적합한 그러한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을 했다. 사회에 따라서 어떤 엘리트층에 적합한 것으로 본 그러한 사회도 있는가 하면 노예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예술로 바라본 그러한 사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술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관점들이나 예술에 어떠한 접근 기회가 주어진 데에 따라서 그 예술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19th century 하면 19세기에는 이번에는 유럽의 Working Class Woman, 어떤 근로계층의 그러한 여성들이 노동자 계층의 여성들이 could study the decorative art, 장식 예술을 연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야. 반면에, 스타드 파이널 아트, 순수 예술에 대한 연구는 except, 좀 뭐 먼저 제외하고, except, on the highly unusual circumstances 꽤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순수 예술에 대한 연구는 남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all through the history of art education, 모든 예술계열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access to instruction, 교육에 대한 접근이 이런 얘기죠. 교육에 대한 접근이 was affected by,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 계급이나, 그 다음에 성별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회적 지위가 되겠죠. 무엇의? 시각 예술의 사회적 지위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므로서, 연구의 한 과목으로서, 공부의 한 과목으로서의 시각 예술에 대한 일반적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4번에서는 다양한 페이트론이 후원이 되겠죠. 옛날에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부유한 귀족층들, 특히 특별한 귀족층들을 위해서 예술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들의 후원과 그들로부터 돈을 지원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후원이 결국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어떤 조건이냐? 퍼스트는 조장하다. 이런 얘기가 아주 어느 정도의 경쟁이 경쟁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이런 예술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인턴, 인커러지, 각각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 스타일을 엠프사이즈, 강조하도록 권장했다. 이거는 후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원래 예술가와 후원과의 상당한 관계가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이 글에서는 예술교육의 접근기회가 계급사회, 성별사회적 위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 여기에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이 5번에 남아있는 마지막 질문이 이 글에 주제문이 되겠습니다.